아니,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약간 우리 사귀었을 때 오빠가 나를 고셨잖아. 그래서 나 별로 그때 긴장 안 했는데 지금 왜 긴장하시냐고 아, 진짜? 정말 긴장돼?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긴장된다. 응, 다르지. 아니,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0년 차 커플인데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미묘한 기류가 생기는 게 저도 지금 10년 맞아?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, 보면서. 보통은 뭐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만 있을 것 같은 이런 미묘한 분위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근데 확실히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. 맞아. 그러니까. 그때보다 잘생겼어. 맞아요. 우선 몸도 좋아졌고, 아주. 너무 좋아. 스타일도 좋아졌고. 너 얼굴 좀 빨개졌어? 아니요. 왜 빨개져? 너무 예쁜 여자가 옆에 있어서 빨개지라 그래? 하하하하. 아, 너무 그래. 아유, 너무 그래. 커플가 뭔가 쑥스러워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, 왜? 어휴,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아유, 진짜? 네. 그런가 봐, 진짜?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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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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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포기할까 말까? 포기 못하지, 만약에. 우리 둘 다 먹으면 몰라. 그치, 그치. 잠시만, 와사비도... 아, 우리 둘 다 먹자, 차라리. 그러면 되잖아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어우, 내가 먹을 뻔했어, 이거. 뭐지? 우와! 고추가 아주 살아있어. 오늘따라 그냥 화끈화끈하네. 뿌듯하네. 이거 느껴져! 가자! 이거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, 이게! 이거 시그널이네.